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바로 아미피디아가 열렸던 그곳 그곳?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이군요 바로 그곳입니다 통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화 비축기지 문화 비축기지 문화를 비축했군요 네 에드나에게 석유비축했거든요 석유파동 때, 80년대 굉장히 신기한 곳이군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한글날 퀴즈입니다 한글날 퀴즈 자, 그래서 오늘은 전혀 외래어를 쓰지 않고 우리 한글로만 대화해봅시다 한글로만? 한글로만 오케이 한자까지는 인정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요? 아니, 오케이 아니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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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알았어 오늘 오늘 잉글리시 금지예요 잉글리시 금지라고요? 오케이, 오늘 잉글리시 금지야 오늘 영어, 외래어, 모든 외래어 금지입니다 모든 외래어 금지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가 이게 괴로워 오케이 오케이가 이게 괴로웠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시작! 시작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 뭐 하나요? 뭐 하나요? 자, 오늘 달라라 방탄의 주제는 한국릴날 특집입니다 한국릴날 특집 좋아 자, 이어졌죠? 네 가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이 가시죠 고! 아이 자, 외국에서는 재채기를 하면 블랙슈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 있어? 이건 문화권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몰라요? 있대요 있대요 있다고요? 아씨, 그... 왜 있다고요? 아니,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참나 여러분들, 이런 거 이걸 모른다고? 야, 이거 모르냐? 다들 한글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는데 남준이 형 고민하는데 모르는 거 자, 전 적었습니다 전 적었습니다 어, 나 미국인인 거? 전 적었습니다 자, 이게 툰, 툰 한글 말이야 다 같이 공부하자 하나, 둘, 셋 짜잔 괜찮냐? 괜찮냐? 맞아, 괜찮아? 괜찮냐? 야, 나... 이거 아니야? 아니... 축복해 축복해 아니, 그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저런 말이 있다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재채기를... 재채기를 뜻하는 게 아니었어? 행운이 기틀길 아니었어요? 축하한 거 아닙니까? 축하합니다 아니야, 너 내 품어사 너 내 품어사가 뭐야, 너 내... 아, 축하 아니었어?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너 내 품어사 아니, 그건 해석이지 아니, 그거 심지어 해석도 아니에요 해석도 아니죠 내 품어사가 블레스 설마 블레스라, 드래곤 블레스 해석 아, 드래스 블레스 블레스 참신하다, 진짜 네, 답은 뭔가요? 아니, 이게 있다고요? 괜찮냐? 아니야? 다음은 뭐예요? 아, 축하 아니라고? 야, 외국 나가서 제일 신기했던 게 블레스였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는 몰트 맞힐 때까지 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핀스 주세요, 핀스 핀스 이거 몰라요, 진짜 핀스는 아니, 뭐야? 첫 번째 글자는 개입니다 개? 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가시죠, 가시죠 아, 됩니다 빨리 시간 시간 주시죠 지금 썼습니다 개 네 몰라, 나 어디 봤는데 이게 뭔 뜻이지? 기역 개, 개 츠 이 다음이요? 네 츠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나왔네 니은이야, 니은?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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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개취니? 개취는 두 번째 글자 치 어, 맞네? 솔직히 세 번쯤 알려줘도 못 맞힐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 개취노 개취노 니 아잇 어이 자, 이제, 이제, 이제 가자 이제, 이제 모음을 조합하면 돼 야, 처음 들었는데? 개취노 개취노 그래, 그냥 찍자 마지막 찍자 오, 오케이, 왔다, 나 이제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죠 정답 왔다 개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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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안 보이니까 다, 다 옆에 있는데 시, 시, 시 개취노 개취노 이 중에 정답 있나요? 아, 진짜 아, 뭐, 어떻게 맞혀, 이거 야, 초반부터 왜 이렇게 어려운 거 같아 너무 잘해, 이건 개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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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살면서, 나 근데 너 7검에서 보긴 했어, 저거 자, 오케이, 가시죠, 다음 문제 잠시만요, 근데 저만 카메라가 없어요 아니, 형과, 형이랑 같이 하는 거야 종아 너 원샷 있어, 괜찮아 원샷 자, 다음 문제 가시죠 개취노 개취노 폭삭 사갓수다 이야, 얼굴이 좀 됐네, 이런 뜻 아니야? 힘든 일 많이 했니? 괜찮냐, 이거 이거, 이거, 이 느낌인데 아니, 이게 우리가 하는 그 사갓다가 아닐 거 아니야 폭삭 사갓다 오케이, 바로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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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가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이거다 롱타임 노 씨 고생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왔네 많이 힘들었니? 너무 오랜만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저희 브링더풀 다 보내주셨는데 남준 씨랑 재혁 씨가 티티필드 공연을 다 끝나고 카트를 타고 차를 타러 가시면서 아, 왜 영화에 있는 뜻이 없지? 오케이, 예! 잔 Stretch 섭成 ideology 영어의 이름은 뜻이 없다고? 뭐야, 이거야 ATOR 2015 아, conting? 아, 오케이 숙제형 우후쿠 영어를 잡아야 돼 그래서 끈끈이 먹으러 간다 자, 폭삭 사갓어 폭삭 사갔어 폭삭 사갓어 폭삭 사갓어 아, 자 자 X 수학ni 땡이야, 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이야 나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지민이 땡이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랑 남준이가 같이 타고 땡큐 땡큐 하면서 영어를 만들었죠 끝나면 폭삭 사랑시다 하고 가시죠 오케이 폭삭 사랑시다 지민이 빼고 다 얻은 거예요 끈끈이를 오케이 잠이 오는 것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를 순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잠온다 아 나 이거 알아 아 이거 알지 얘들아 아 이걸 몰라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돌고래 잠이 오는 것처럼 정신이 이런 말은 너무 많지 않아요? 뭐 단점 오케이 멍멍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이걸 모른단 말이야 아 이게 맞춤법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친구들 안 되겠네 야 맞춤법 이거 맞냐? 아니 형 한글날 특히 나 아니야 나 틀린 거 같아 왠지 제 욕이 맞는 거 같아 어? 왠지 호석이 맞는 거 같아요 뭐였는데? 모르겠어요 뭘 지가 했는데 뭘 몰라 아 못 모르겠어요 왜요 일단 나 힌트를 노리겠다 야 내가 정답이니까 너희들은 힌트 없어 아 호석이 답으로 고쳐 쓰고 싶다 그래요? 아 씨 간다 야 나 못 봤어 아니 나 틀릴 수 있어 나 보여줘 네? 나 못 봤어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뭐라고 해보자 아 흐리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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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거 맞다 자몽하자지 얘들아 야 지민아 뭘 바꾸냐 자몽한다고요? 네 저 모르겠어요 자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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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설마 자몽이다가 이거 저는 아니지 야 자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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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민아 왜 싸운거야 공룡하다와 같은 의미로 자몽하다라는 말을 사요 아 뭐야 자몽합니까 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 진짜 자몽 아 오늘 한 번이나 칩칩한다 해서 몇 개 보고 왔어요 와 진짜? 야 얘 집에 들었어 이게 바로 예습 복습의 칩칩 와 이 칩국을 참 내가 궁금 못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 내가 유일하게 딱 한 개 찾아왔거든 그게 나올 때 야 아 왜 자몽하다 써 자몽하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있습니다 저희의 지침 뷔는 지금 대추하고 있다 해서 대추의 뜻은 무엇일까요? 약간 이거 변화의 과정을 좀 겪어야지 네가 쓰는 말이 될 거 같아 아 알겠네 이거의 말로 알겠다 자몽하다 신기하다 진짜 자몽하다는 거 네? 네? 대추가 한자 큰데 아니 가을 추구야 뭐야 추구 아니 이건 모르겠어 추구 추구가 뭐지? 크게 가을하고 있다 말이 예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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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100번 정답이다 이건 100번 정답이다 아 맞혔어요 맞혔어요 아 이건 정답이야 이건 정답이야 알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예능인데 틀려도 우리 커닝하지 말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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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아 커닝하지 말자 커닝하지 말자 진짜 너무하다 예능이니까 커닝하죠 이게 하나 둘 셋 그렇지 시험이면 커닝 안 하지 가을을 기대하고 있다 가을을 기대하고 있다 가을을 기대하고 있다 가을을 기대하고 있다 하하 아 아니 뭐 같은 뜻이잖아요 기다리고 있다 난 기다리고 있다 나 기다려 아니 원하고 있다 초시 갔잖아요 원하고 있잖아 나만 정답이에요? 오케이 아니 정국이 혼자 정답이야? 오케이 이 사람들 빡빡하게 인정하게 참 아 고대하고 있다 그 대구나 고대하다 기대가 이미 돼가 나는 대기의 그거를 생각한 거야 맞다 저 쫀득이 하나도 없어요 나 몇 개 맞히는지 모르니까 쫀득이야 그런 거 아 이제 좀 난이도가 더 어 구메구메? 구메구메 춤을 구매했다 모르는 건가? 모르겠다 와 나 진짜 모르겠다 진이는 구메구메 춤을 아 진짜? 이거야? 아 이거는 근데 이게 아 이게 그 뜻이 나와요?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좀 다 맞혔어요? 좋습니다 가시죠 갑시다 하나 와 진짜 모르겠다 아 잠시만 둘 셋 들어주세요 아주 오랫동안 홀로 열심히 춤실이 아니야? 땀을 흘리면 홀로 열심히 몸이 군산지게 혼잔나 보다 혼자 홀로 열심히 꾸역 꾸역 아 혼잔나 보다 정답은 추가입니다 홀로는 뭐 홀로긴 한데 홀로 홀로 왜 들어갑니까 갑자기 아 왜요 홀로는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이가 좋은 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뭐? 바로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됐어요 됐어요 빨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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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둘 셋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야 누나 똑같이 썼다 야 와 이런 거 같아 그래 공부 좀 했구나 쓸쓸하게 아무도 모르게 남 혼자 혼자 열심히 오케이 정답은 가장 높은 분만 정답을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정국 뭔데? 진짜 몰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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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모르게 나이스 뭐 아무도 모르게 뭐 열심히? 아무도 모르게 남몰래 혼자 여기 지민아 야 오늘 정국이 날이네 정국씨 지금 어두운 말이에요 어 되는 날이네요 어두운 말일 거예요 다크호스 다크호스 표준어 표준국어 표준국어 대사전에 누가 봐도 아점일 거 같죠? 아점 아침 점심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한구정에 한구정 아 근데 이거 이거야 자 이거 일은 아침보고 아점이라고 하죠 좋았어 좋았어 너한테 여러분 쫀득이 저한테 하나 주실 분 왜요?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해 줄게요 쉬운데요? 자 적었습니까 자 가자 자 바로 아 저 하나라도 맞춰야 돼요 날 배신한 일은 단 한 번 더 처치 오케이 빨리 가세요 고정하고 오케이 간다 저거 받쳐 야 이제 뒤로 가지 말자 아 잠시만 세 개 맞추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 뭐야 그럼 난 뒤로 가면 되나? 넌 가도 돼 넌 가라 또 이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아점입니다 여러분 아점이 뭐 등록됐던 거 같죠 아점이 등록됐던 거 같죠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그러니까 브런치를 대신할 말로 뭔가 등록이 됐을 거 같아요 여러분 바꿀 타이밍 드릴게요 됐어 제가 봤을 때 아점은 브런치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등록됐을 거 같아요 브런치로? 점저도 등록 안 되나요 혹시? 네 브런치가 아침 다 점심 사이에 먹는 음식이잖아요 아점이 등록이 됐다고요? 과연 정답은 아점이 등록이 됐다고요? 아점이 등록됐을 거 같아 뭔가 그렇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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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넌 그러다 하나도 먹었겠다 지민이 보물찾기 열심히 하겠다 하하하하 다시요 하늘 연달 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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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거나 답은 뭐 12가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12분의 1 확률이지 하늘 연달 하늘 연달 아니면 개첩에서 용낸 거 같아요 두 개 중에 헷갈린 두 개 중에 아는 게 저 알 거 같아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네 삘을 진짜 확실하게 했어요 태양님한테 이제 안면해도 될 거 같아요 지민 씨 혹시 이따가 당신이 끈끈이를 열심히 찾게 될 거라는 그런 소름 아닐까요? 아 진짜 맞힐 거 같아요 다음 이야기 이러면서 어때요? 잠시만 아 어디인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맞힐 거 같아요 이거 맞히시면 쫀득이 하나 주실래요? 아니요? 아 뭐지?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12가 밖에 안 돼요 찍으세요 잠시만 12분의 1에 믿습니다 갑시다 자 갑시다 확률 당신의 답은 고작 그것입니까? 확률 자 8.4%예요 얘는 각보다 한번 보지 마세요 당신의 답은 하나 둘 셋 공유해주세요 10월 중간 갑자기 왜 10월이에요? 개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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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에 있잖아 나 개천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10월 3일 6월 6월 지금 6월이에요 개천절 개천절 와 나 아까 개천일 했는데 그래 너의 말에 힘든 것 같아 너 왜 아까 개천일 했는데 개천일 했는데 개천들을 생각을 못했지 야 경윤아 그럼 뭐지 몇 개 맞히냐 아니까? 맞죠? 아 어렵다 너무 어렵다 개천일 했는데 왜 그랬지? 자 다음 전 추가의 생일을 순 우리말로 읽으면 1번 미큰달 9일 무료땀 아흐레 무리달 아흐레 이세달 아홉째 와 나도 몰라 야 이거는 뭔가? 뭔가? 야 근데 뭔가 아홉일은 아닐 것 같다 아니야? 3월 9일이잖아 2세달이에요 2세달? 잠시만 가까이서 한 번만 봐줄게요 아홉 무료땀 무료땀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이건 거 같아 그래 야 이거 시험 볼 때 그거 있잖아 딱 그거 해가지고 자 여러분 확률이 25%입니다 4분의 1이에요. 어차피 처음 못 맞추면 땡깁니다. 오케이. 됐어. 여러 가지의 가설을 생각해서 저는 이 번호를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자, 비현 빨리 점수요. 자, 하나, 둘, 셋. 3번. 4번. 2번, 2번 아니야? 아, 2번 같긴 한데 뭔가 3번일 것 같아. 아니, 흐레가 두 개잖아, 얘들아. 3번이에요? 물이 물오름달 아니면 물이달인데 그치. 3월이 봄이 되면서 이 얼었던 워퍼가 또 녹습니다. 여러분! 2번이라고 생각은 못 해봤어요. 아, 맞네. 얼음이 녹네, 얼음이. 얼었던 물들이 누가? 아, 저가 소름 돋더라고요. 2번에 올라간다, 그래서. 와, 물오름이. 와, 형! 2번한테 저 맞겠죠? 물오름. 와, 몰랐다, 물었다. 물이 참 얼은다. 아, 그리고 제가 물고기 자리인가, 물병자인가 그래요. 저 몇 개 맞혔어요, 지금? 아, 맞네. 나 몇 개 맞힌지를 모르겠어, 나. 날씨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뜻이 뭐예요? 진짜 형과 말이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얼었던 걸, 얼었던. 아, 그래. 축하드려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선생님 몇 문제 더 있나요? 쫀득이 하나도 없는데요. 쫀득이? 쫀득이 뭐야? 다이았어 주기야지. 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혜 씨 않냐 이게? 한 마디 하세요 지혜 씨 자 가자 할 말을 이겼어 자 다음 제주도 사투리 표준으로 바꾸세요 한락상만큼 바닥만큼 서랑 햄쯔 아 이거는 한라산 야 너무 쉽지 않냐? 아 이거 이건 정말 그냥 주는 문제네요 이거는 진짜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길잖아 길잖아 나는 그냥 문제 맞추는 것보다 지민이가 맞출 수 있는지에 좀 더 포커스 아 좀 더 집중을 할게요 저 소랑 햄쯔가 뭔지 모르겠어요 소시지도 아니고 소랑 햄쯔가 뭐예요 자 갈까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아 드디어 쫀득이 하나 얻었다 쫀득이 둘 셋 아 맞다 드디어 쫀득이 하나 얻으시겠네 쫀득이 하나 얻었다 소랑 햄쯔 한라산 만큼 바닥만큼 사랑해요 아 나 빼고 다 정답이야? 네 형 빼고 다 정답이에요 넓고 넓다는 거야 넓고 넓다 왜 넓고 넓다가 나왔나 맞아요 뭔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썼어요 고치지도 않았어요 아 쫀득이 자 갑시다 여러분 저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다음이야 이 타드입니다 아 그만 못찾겠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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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 감독님 가자고요 다야 서로 너 나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 데프? 하하허허 평친 평친? 장난 아닙니까? 짱친 아니야? 서로 너 나하고 부르며 진짜 호우 호우 꼴채? 아잇잇잇 아잇잇잇 어 초성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중마고는 근데 이거 초성만 주시면 다 알잖아 맨 앞글자 초성만 알림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몇 글자인지만 가르쳐주세요 네 아 그래? 아 뭐야 모르네 한글대로 아 그거 알려주세요 초성 서너 나부? ㄴ ㄴ이요? ㄷ ㄴ ㄴ ㄴ ㄷ ㄴ ㄴ ㄷ ㄴ? ㄴ ㄴ ㄷ ㄴ? ㄴ ㄴ ㄷ ㄴ? ㄴ ㄴ ㄷ ㄴ? 전혀 모르겠네 아 진짜 모르겠는데 아 진짜 모르겠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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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당연 야 아 어차피 못 맞춘다고 김인이 방금 시작한다니까요 빨리 하세요 김인이 못 맞춘다니까 5 4 3 2 몰라 약간 이런 말 같아 몰라 난 만들어냈어 나도 만들어냈어 다 만들어 놓지 뭐 빨리 공개 공개 너나다와 자 한 명씩 발표해주셨다 지민씨부터 너나 다운 지인씨? 잠시만요, 감명 받지 않았나요? 너나 다운 할 때 너나 다운 뭔가 약간 느낌은 있다 오 약간 징기 낯을 거 같은데? 그렇죠 바꿀 기회 드릴게요! 바꿀 기회 괜찮아요 아니야 너나 동하보다는 다운이 맞을 거 같아 일단 다 바꿀 기회 준다고 했으니까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진짜 바꾸세요? 지민이 믿고 간다 들어오세요 형님 저만 믿고 가면 됩니다 형님 오케이 가자 자 여러분들 우리 들 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워낙 둥이 아니었어요? 우리 들 중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 어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우리 들 중에는 정답이.. 잠깐만.. 잠깐만 진짜 그게 맞다고? 우리 들 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 진짜 해볼게요. 잠깐만 제가.. 잠깐만 셋 둘 하나 둘이 둘 둘 셋 설마 너나들이에요? 나도 너나들이.. 나도 모르겠다. 너나들 안. 다들 좋다? 난 너나.. 너나 들어. 너나들 우. 정답 없죠? 정답이.. 하나 둘 셋 넷 정답. 오 진짜? 너나들이. 여러분 기민이의 반전 시작됐습니다. 뭐야 너 몇 문제 맞췄어? 되게 특이하다 너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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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랑 호비랑 너나들이네. 아니 아니지. 형이랑 나랑 너나들이잖아요. 호비랑 지민 씨는 너나들이잖아요. 저랑 지민이랑 똑같다고요? 둘이 너나들이 해요 그러면? 호빈아! 정답 문제 맞추자. 둘이 너나들이 해 빨리. 저기 B갱이가 천지 빼까리다. B갱이? B갱이가 뭐예요? B갱이가 뭔데? B갱이가 뭐야? B갱이가 뭐야? B? B갱이가. B갱이가. B갱이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천지 빼까리다. B갱이만 재고사 할 건데. B갱이요? B갱이가 없어. 아 알겠다. 아니 모르겠다. B갱이가 뭔데요? B갱이 뭔데? B갱이가. B갱이는 소리를 자성화하는 것 같아요. O리요? 그 사람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B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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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갱 강좌 맞추어? B갱. B갱. 비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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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병아리 아니에요? 나랑 병아리 나랑 병아리 와 나 진짜 나 못 탔어 저 매미랑 병아리 생각을 했는데 병아리 정답 있습니까? 매미 아니네 지금 오케이 형 좋아 야 지휘야 참가가서 웬말이야 신세가 야 지휘야 참가가 비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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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비갱 비갱 내가 지금 참가가가 아니 어떻게 비갱이 참새는 참새는 쨍쨍이지 참새는 쨍쨍 울지 그치 쨍쨍이야 참새는 어떻게 쨍쨍 울어요? 쨍쨍이라고 쨍쨍쨍 아닌가? 다음 문제 주시죠 7월 13일 7월 13일 7월 13일 7월 13일 이걸 어떻게 알죠? 아 잠깐만 이거는 이건 사지선당 없어요? 아니 쉬워서 없습니다 에? 너무 쉽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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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누아 징역? 아니요 아이 설마 그거라고? 에이 설마 그거라고? 에이 에이 가자 가자 이거 낙장굴입니다 7월이면 진짜 이거라고? 여름이 이걸 걸려? 아 진짜? 진짜 이거라고? 왠지 형 나랑 통한 거 같아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거라고? 가 갑시다 나랑 통한 거 같아 진짜 이거야? 가자 하나 둘 셋 설마 일곱 달? 아 나 7월 했네 7월 겨누아 징역 아니야? 7월 7월 난 행운 7월 7월 나 7월 럭키 아니야? 여름이야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여름이긴 한데 7월 7월 겨누아 징역은 뭐예요? 야 7월 징역 몰라 7월 징역 몰라 근데 너무 너무 뜨거우잖아 갑자기 형 7월이라 썼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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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꿔도 됩니까? 저 바꿔도 돼요 야 바꾼다고? 아 바꿔 아 바꿔 어 잠깐만 야 야 없을 거 같아 버스 탄다 아 그래 그거를 내가 이렇게 캐리한다고? 야 버스 탄다 큰 차다 야 이걸 내가 이렇게 캐리한다고? 야 양심 있으면 나한테 잘해 있다가 야 공정기사 준비됐네 아 그걸 내가 이렇게 캐리한다고? 같이 나 사랑해 네 워샤 워샤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답 있어요? 정답 있어요? 진영 이따가 바꿨잖아 아 진짜? 아니 나 겨우와 진영 썼는데 제이홍이 나한테 형 겨우와 진영아 뭐예요? 이랬다고 솔직히 겨우와 진영아 스물이 말이나 길래 버스 실패했다 아 운전기사가 나였어 버스기사였어 진영이 기사님 탈출하셨다 아 운전기사가 나였어 기사가 버스 놓고 나갔어 마음이 아프다 기사가 버스 갈아탔어 우맛던 허리 우맛던 허리 이 안에 정답이 들어있어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제주도 분 안 계세요? 아니다 아니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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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이건 약간 속임성 같아 아 나 모르겠어 아 씨 나 모르겠어 몰라 나 호루호리하다 아니야? 엄마가 X맞아 미쳤나 봐 엄마 X맞아 아니 저끼가 답이 있대잖아 엄마 X맞아 엄마 X맞아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는 오케이 오케이 엄마 엄마가 맞아요? 엄마가 맞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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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설마 그거야? 어 아 진짜 그거야? 아 이거라고? 그거라고? 아 설마 형 저랑 통했어요? 그런가 근데? 형 설마 저랑 통했어요? 어머 아 이거야? 이번엔 엄마 X맞아 아니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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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아닌데? 히읗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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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디균 씨 히읗이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쌍디균 씨 처음이라고? 이거네 이거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동이 아니에요 쌍디균 씨 처음이라고요? 두 번째? 와 이거네 그럼 이거네 남재야 남재야 이거야? 남재야 이거야 이거? 뭔데 통했어? 이거야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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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쌍디균 씨 이거밖에 없지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쉬워 쉬워 오케이 간다 난 믿는다 쉬워 집중해 와 나 모르겠어 아 씨 다섯 글자라고요? 하나 둘 셋 나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어머 어떡할까나 어머 어떻게 하니? 어머 어떻게 하니? 아 정신이 차려 지나고 쓰지 마세요 어 자꾸 우리 정답 발표하고 자꾸 쓰지 마세요 지금 안 드신 분은 정답 아닙니다 이때 쓸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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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로 아니 아까부터 셋 쓰고 책 들고 갔으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셋 깨는 좀 두어 진짜 진짜 정국이 이건 거는 좀 나 진짜 생각했다니까 아니 아니 그거를 떠나가지고 생각은 하지 생각은 하지 아 제주도는 진짜 어렵다 밥 먹은? 이러던데 네? 밥 먹은 일이고 밥 먹은? 맞아 맨 마지막 글자로 안 한대 밥 먹은? 형 밥 먹은? 먹은 형 잘생겨 행복 행복 자 다음번째 행복 진은 정말 귀를 태형이가 썼단 말이야 이쁘게 생각한다 이쁘게? 태형이가 이거 순우리말이라고 한 번 썼는 적이 있어요 너 썼었어? 옛날에 옛날에 예 라고 하는데 응 둘 이거는 아름다움을 위해 이쁘게가 합치는 게 아닐까 형 여기 순우리말이 거 같은데 아니 순우리말이 아닐까요 저거 하나 둘 셋 각별하게 미운 짓을 해도 아주 좋게 아 저거 괜찮다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인가 보라 사랑스럽게 사랑스럽게는 좀 징그럽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주 좋게 아니 사랑스럽게 쳐다볼 수도 있긴 미운 짓을 해도 좋게 저 사랑스럽게 봐요 맨날 형아 자 미운 짓을 해도 좋게 정답 정답 있어요? 아 없어? 없어? 각별하게 아니야? 각별하게 괜찮았는데 귀엽게 아니에요? 이쁘게 뭐야 나 처음에 생각했던 걸로 할게요 자 너무 빨라 잠깐 잠깐만 일단 가볼게요 일단 가볼게요 나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나는? 버스 태워주시지 안 되겠다 버스 한번 태워주시죠 뭐뭐 하신 거 같아요 미응 뭐 하신 거 같아요 지민아 저 한 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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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집중해서 같이 보는 거 같아 미쳤다고는 아닐 거 아니야 나 오케이 버스 태우는 사람 자 믿고 간다 네? 지금 한다고 하나 둘 셋 샷? 자 갈게요 하나 나 못 들었어 하나 둘 셋 와 설마 이거예요? 설마 믿음직스럽게 해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어디게? 미안하게 하냐? 믿음직스럽게 뭐뭐라고? 둘 자라고 했는데 종국아 보았다 종국아 보았다 나 믿는 자 돼 믿는 자 오케이 종국아 보았다 너만 듣고 너만 듣고 안 돼 부정다 네? 이랬잖아 감독님이 나 믿고 간다 했는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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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하나 더 미쳤다 미안하게가 아니었죠? 아 아니 갑자기 믿는다고 그랬더니 감독님이 네? 아니 내가 내 했거든 난 아무나 보상만 태우자 내가 그거 믿고 간다 했는데 감독님이 뭐? 그래서 그거 듣고 오케이 그러네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어 와 공주기가 살았다 와 다들 버스만 타라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죠 남다른 재능을 지민 쌍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두루 주머니 2번 토리 주머니 3번 슬기 주머니 두루두루 갇혔다 근데 남다른 재능 슬기로운 주머니 여러분 버스 탑니까? 또 알아? 저의 직신을 믿으세요? 안 믿어요 자 이거는 33.3%예요 이거는 계속 찍어도 3분의 1은 맞는다 오케이 이걸 찍어서 못 맞췄다 그러면 찍는 건 포기하네요 자 이거 마지막 문제인가요? 토리 주머니 마지막 참고로 내가 찍는 걸 잘 못했어 감독님 마음이야 셋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슬기 주머니 나는 2번 토리 주머니 난 두루 주머니 난 두루 주머니 아니 나는 두루 두루 속에 뭐가 다 들어왔는데 토리는 못 들어 토리는 못 들어 빅토리? 도토리 주머니 나 두루 주머니 정답은 슬기 들어오세요 2번입니다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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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해 슬기 오빠 진짜 너무 뻔해가서 설마 안 갔겠지 그러니까 나도 아 역시 또 설마 제가 봤을 때 제가 1등입니다 맞죠? 남준이 형 아니면 진영이 1등일 것 같긴 하다 아 아니야 나는 뭐 한 아니야 내가 맞추는 걸 다 공유해가지고 아 이거 글자를 안 찾아도 되겠구만 닐빵 손님의 원곡이 어떤 색깔의 스티커인지도 상대방이 들키지 않으셔야 돼요 아 이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튼키면 페이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달려가는 날 외치면서 다음날 두 번 더 날려라 가자 가자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T6 이제 뭐 찾으면 되나요 저희가? 근데 여기가 어디야? 어디로 가면 되지? 어디로 가세요? 답도 안 나온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쉬엄 쉬엄 하자 좋은 거야 좀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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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금만 줘라 아 싫어 나 조금만 줘라 나 조금만 줘라 조금만 줘라 아니야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다 형 저예요? 난 뭐 아니야 너 난 거 다 알아 뻔했네 자 들어갑니다 좋아요 공짜 그리고 고마워요 아멘